1개월 다 돼 다 돼 다 돼 gins 심장 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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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– – 특이고 기운 안녕하세요. MBC에 너무 오랜만에 출연합니다. 근데 얼굴은 그대로야 정말. 가까이 잡으면 안 됩니다. 근데 저거 옛날이죠? 언제예요 아까 그 껌? 아 뭐 이브 껌이요? 그거 한 89년? 89년? 87년 정도. 그러니까 더 크지. 고1 때? 80년도면 고1이지. 우리 상하 씨가 저보다 한성 어리니까. 아 네. 얘기해도 되죠? 네. 옛날에 이 상하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이뻐가지고 책받침. 스타들은 무조건 책받침이에요. 외국에서는 브룩셀즈. 우리나라는 이 상하 씨. 우리 이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. 몰라요 저 몰라. 요즘 이제 껌 광고를 안 하잖아요. 근데 옛날에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. 껌 광고가 옛날에 진짜 큰 광고였죠? 그렇죠. 그거 거의 화장품급처럼. 그럼 맞아요. 껌 광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었는데. 그래도 한 10개 안팎으로 찍고 다르게. 10개 면은 뭐 껌 광고를? 네.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. 되게 TV 보면서 소다크 때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끝나고 잠깐 사인만 받으면. 저 껌 종이에 좀 사인 좀 해주시면. 제 껌이 있나요? 사실 다른 사람한테 껌 종이에다 사인해달라고 하면. 안 해주세요. 안 해주세요. 이거는 진짜 껌 종이에다. 그럼 그럼. 받아야 돼 진짜. 제 버전이냐 이제 최시라 언니 버전이냐. 최시라 언니 버전이냐. 껌 종이 따져요 저도. 제 버전으로 받으셔야 해요. 이거는 아니에요. 혹시 뉴 이브. 동그랗 이거야. 아 그거. 아 이거 있다 있다 있다. 있다 있다 있다. 아 이게 이상하. 네. 아 이게 또 이브 또 이브가. 화가 다르네. 근데 이게 이게 히트 친 거예요 제가. 히트 친. 응 맞아.